안녕하세요 생존 코딩 오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플러터로 웹 사이트를 만든 이야기를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플러터로 웹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텐데 일반적으로 플러터로 앱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웹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제가 사이트를 운영을 하던 기존의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생존 코딩 사이트인데 제가 이거를 티처블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런 제품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했던 그런 사이트고요 자 이 사이트의 이용 요금이 이번에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한 4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수익 대비 지출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져서 그래서 사이트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생겼어요 이 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플러터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코딩 닷컴 들어가시면 자 이 오른쪽에 나오는 페이지는 새로 만든 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는 이제 플러터로 만들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 사이트는 플러터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플러터로 되어 있고 자 봤을 때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해요 그리고 이제 반응형으로 해 가지고 두열로 세열로 이렇게 늘리면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여기 이제 그림 상단 그림은 좀 바뀌었고요 자 이거 강의를 기존에는 이쪽 이제 자체 호스팅에다가 강의를 올려서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프런으로 일단은 점프를 뛰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 모든 강좌 누르면 여기 처음에 왼쪽에서 모든 강좌 모든 강좌 요거랑 비슷하죠 흡사하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자 여기서 강좌 검색하면 플러터 하면 플러터 안드로이드에서 검색되고요 자 일대일 개발 서포트 들어가시면 조금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 여기 이제 면담 신청 폼이 있는데 지금 요거 누르면 그냥 구글 폼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면 조금 더 줄여 보면 메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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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형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거 똑같이 만들었고 이쪽도 아 여긴 또 이렇게 나오네요 좀 다르네 첫 화면하고 이렇게 나오는거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드맵도 인프론 쪽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었고요 소개 페이지는 똑같이 일단은 만들었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고 옛날에 인터뷰했던거 그 다음에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뉴스레터가 아 이게 아직 있네 자 일단은 만들어만 놨습니다 등록하기 누르면 이렇게 등록할 수 있고요 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링크가 이렇게 있구요 그래서 거의 기존 사이트를 그대로 클론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플러터로 만들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플러터로 만든 화면은 캔버스에다가 직접 다 드로잉을 해버리는 거라서 글자로 인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 이렇게 선택 안되고요 드래그 안됩니다 자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다운로드 우클릭 눌러서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안됩니다 이런 사진 같은 것도 다운로드 안되고요 자 그거를 제외하고 또 이제 특이한 점을 본다면 지금 새로고침을 하면은 글씨가 순간적으로 좀 깨져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예 이렇게 깨져 보일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벨로그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벨로그 벨로그에 태그에 플러터 웹으로 따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 요거를 좀 공유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플러터 웹을 하면서 삽질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일단은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에 업로드를 해 놓은 사이트인데 무료 사용량이 이제 하루에 360메가 트래픽까지만 무료입니다 근데 이제 저 혼자 테스트하는데 700메가 넘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과금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웹사이트 만들어서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저는 이제 용량이 한 70메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7메가까지 줄였거든요 이게 플러터 로만드 웹사이트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한 번에 모든 내용이 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올 때마다 7메가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75메가 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미지를 웹피로 다 변화를 하고 아니면 한글 폰트를 다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폰트를 뺐기 때문에 새로고침 했을 때 깨짐 현상이 살짝 있는데 그냥 무시 요정도 그냥 무시하고 가기로 했어요 자 그거 말고도 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제스처 디텍터하고 잉크웰이 앱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아이콘이 변화하는 거 요거 이제 잉크웰입니다 그래서 제스처 디텍터는 올려도 마우스 커서가 안 변해요 그래서 웹사이트 만들 때 잉크웰을 쓰시면 되고 웹주소 뒤에 아 여기 뒤에 뒤에 이제 샵이 기본적으로 붙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메인에다가 이 코드를 넣으면 샵이 없어진다 뭐 그런 것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컬러이머지 아 요거 요거 자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한 방법도 여기에 작성을 해 놨어요 뭐 이제 코드를 좀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스크립트에다가 그래서 컬러이머지 적용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한글 깨짐 해결 방법도 올려놨지만 어 폰트를 추가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용량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이제 빼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웹 저같이 웹에 대한 지식이 스타일 시트 같은 걸로 이제 화면을 내 맘대로 못 만드는 그런 분들은 플러터로 하면은 일단 만들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삽질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드래그 해서 글자 복사 같은 거 해야 되고 하나도 안 되거든요 물론 어 드래그 가능한 그 위젯이 있어요 텍스트 위젯이 있는데 그거를 써도 뭐 그렇게 뭐 예쁘게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이제 텍스트가 많고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서치하거나 이거 서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저는 어 안 돼요 서치하거나 그런 거에 특화가 돼 있으면은 기존의 웹사이트 만드는 방식 HTML 기반으로 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그런 용도라면 이제 플러터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치가 안 되다 보니까 seo 라고 하죠 그 웹사이트 최적화 검색 최적화 그런 것들도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잘 넣는 방법 밖에 없어 가지고 그거 말고는 이제 또 사이트맵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고 웬만한 사이트는 그냥 뭐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새로고침 안하고 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 플러터 웹으로도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쨌든 어 기존 웹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가 어떤 성격인지 그거에 따라서 플러터 웹을 선택할 거냐 기존에 웹 만드는 방법을 선택할 거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독감 때문에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웹사이트를 플러터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한번 정리해서 제가 먼저 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어 좋은 영상을 좀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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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